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좋아요. 철수 씨는 고향에 안 내려가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못 내려가요. 인디라 씨도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내가 떡국과 빈대떡을 준비할게요.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 돼요. 철수 씨가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물론이지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내일은 설인데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철수 씨는 고향에 안 내려가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못 내려가요. 인디라 씨도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요. 내가 떡국과 빈대떡을 준비할게요.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 돼요. 철수 씨가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물론이지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내일은 설인데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Tomorrow is New Year's Day. Come to my house if you don't have any plans. 네, 좋아요. Yes, it sounds good. 철수 씨는 고향에 안 내려가요? 철수, aren't you going to your hometown?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못 내려가요. I can't this time because I have so many things to do. 인디라 씨도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I am going to invite 인디라 too. Is that all right? 그럼요. Of course. 내가 떡국과 빈대떡을 준비할게요.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야 돼요. 철수 씨가 떡국을 끓일 줄 알아요? 철수, do you know how to make 떡국? 물론이지요. Of course.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I learned while I was living by myself. 물론이지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